안녕하세요. 오늘 1월 14일 일요일 아침이에요. 오늘 아침 6시부터 빙어낚시 갑니다. 얼음이 새로운 한 곳이 다시 얼어붙어서 첫 탕이 시작되고 있죠. 첫 탕에는 굉장히 잘 나와요. 어저께 일부 첫 탕 시작. 오늘 조금 더 두꺼워졌을 거예요. 빨리 오세요. 오늘 오전 와서 빨리 하고 가야 돼요. 약간 얼음이 10cm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러면 오전 타임 하고 가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. 빙어빙어 엄청 잘 나와요. 빙어도 되게 커요. 새로 얼어붙은 이곳으로 갑니다. 군이 근거리입니다. 빙어빙어빙어 빨리 와서 잡아요. 되게 잘 나와요. 얼음도 이만하네요. 새롭게 많이 얼어붙었어요. 새로운 첫 탕 첫 탕.